이놈! 어젠에 심리상자를 뺏었기만 하냐! 습격이다! 주가간이 보내고 심리해버려야지! 심리상자 두 개를 구축하고 한 번도 탑승이 가능한 건데? 됐다! 모금특계! 공격 스피드 300 증가, 몬스터 시신 모색, 높은 왕룰로 공격 장비 드롱, 바로 100배 드롱을 집어로 향합니다! 헐! 우후 며칠갑! 이 몬스터 한 번 모색해보셨나? 우와! 우후 패치인게! 우후 패치인신!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해보세요! 레오 멋진 경험,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십시오!